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이 22-A편에서는 책의 유닛22에 나와있는 100개의 단어들을 정상속도로 한 단어당 3회씩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각 단어들을 천천히 들으면서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따라서 발음을 해보며 그 발음과 철자, 의미 등을 충분히 익히고 암기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이 과정에서 자신있게 암기를 마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시고 암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22-B편으로 넘어가서 1.5배속의 빠른 속도로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들어본 후에 이어지는 한 영과 영한 테스트를 거치면 한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암기하신 단어들을 잊지 않도록 완벽히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통해서 1초만에 한 단어색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무리 훈련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암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책으로 굳히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어를 배울 때에 우리의 인지체계가 작동하는 원리가 일단 입력 채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방법이 있고 출력 채널은 손으로 써보고 입으로 말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물론 보고 듣는 모든 입력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단어들을 만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책이나 프린트물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소리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단어들을 보자마자 반사적, 직관적으로 1초 안에 그 의미를 유추해내는 훈련을 미리 해둠으로써 영어책을 읽든 시험을 보든 회화를 하든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즉시 그 단어들을 떠올려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서 실제 현장에서 원활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암기에 둔 단어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단어의 원어민 발음을 잘 듣고 그 발음을 여러 번 따라 해봄으로써 익혀두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머릿속에 음성 파일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스펠링과 그 의미만 기억되어 있으면 물론 시험을 보거나 책을 읽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겠지만 일단 음성 청취나 회화라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문자로는 이미 잘 암기해서 익히 알고 있는 단어조차도 무척 생소하게 느껴지고 거의 들리지 않게 되며 그것의 정확한 음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는 꿈도 꾸기 어렵고 설사 용기를 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어를 10년 넘게 배워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어민 음성을 듣고 여러 번 따라서 발음을 해봄으로써 소리를 통한 입력을 활성화하고 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문자를 통한 입력을 활성화하면 양쪽 채널이 서로 만나서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언제나 막힘없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마법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단어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사 유의어 심층탐구 2 약속, 예약 한쪽이 상대방에게 하는 일방적 약속 약속, 예약 한쪽이 상대방에게 하는 일방적 약속 약속, 예약 한쪽이 상대방에게 하는 일방적 약속 병원의 예약 업무상의 만남 약속 병원의 예약 업무상의 만남 약속 병원의 예약 업무상의 만남 약속 호텔, 식당의 예약 열차표, 비행기표 등의 예매 호텔, 식당의 예약 열차표, 비행기표 등의 예매 공식적인 사교상의 약속 문서상의 계약 약혼 공식적인 사교상의 약속 문서상의 계약 약혼 공식적인 사교상의 약속 문서상의 계약 약혼 습관, 관습 반복된 행동에 의해 몸에 뵌 버릇 습관, 관습, 반복된 행동에 의해 몸에 뵌 버릇 습관, 관습, 반복된 행동에 의해 몸에 뵌 버릇 주로 문화적,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관리에 관습, 풍습 주로 문화적,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관리에 관습, 풍습 주로 문화적,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관리에 관습, 풍습 개인의 의식적, 규칙적 습관, 사회적 관리에 개인의 의식적, 규칙적 습관 사회적 관리에 개인의 의식적, 규칙적 습관, 사회적 관리에 예술, 문화 등의 전통적인 관습 인습 예술, 문화 등의 전통적인 관습 인습 예술, 문화 등의 전통적인 관습 인습 싸움, 서로 맞붙어 싸우는 싸움 말다툼 싸움, 서로 맞붙어 싸우는 싸움 말다툼 싸움, 서로 맞붙어 싸우는 싸움 말다툼 말다툼 임계국 이상이 장기간 치르는 전쟁 임계국 이상이 장기간 치르는 전쟁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 연습, 훈련 악기, 스포츠, 어학기술 습득을 위한 반복 훈련 연습, 훈련 연습, 훈련 이미 습득한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습 운동 엑서사이즈 이미 습득한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습 운동 한 스킬의 자동 실행을 목표로 한 반복 훈련 한 스킬의 자동 실행을 목표로 한 반복 훈련 한 스킬의 자동 실행을 목표로 한 반복 훈련 스포츠, 전문 기술의 숙달을 위한 반복 훈련 실수, 잘못 부주의, 착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실수 실수, 잘못 부주의, 착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실수 실수, 잘못, 부주의, 착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실수 근본적인 판단착오, 기계의 오차, 스포츠의 실책 근본적인 판단착오, 기계의 오차, 스포츠의 실책 근본적인 판단착오, 기계의 오차, 스포츠의 실책 실언, 오타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가벼운 실수 실언, 오타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가벼운 실수 실언, 오타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가벼운 실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만한 큰 실수, 대실책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만한 큰 실수, 대실책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만한 큰 실수, 대실책 Fault 사람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따른 실수, 잘못 Fault 사람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따른 실수, 잘못 Fault 사람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따른 실수, 잘못 Center 중심, 원이나 구의 중심잠, 활동, 흥미, 관심의 중심잠 Center 중심, 원이나 구의 중심잠, 활동, 흥미, 관심의 중심잠 Center 중심, 원이나 구의 중심잠, 활동, 흥미, 관심의 중심잠 가늘고 긴 물건의 한가운데, 특정 시기, 시대의 중간부분 가늘고 긴 물건의 한가운데, 특정 시기, 시대의 중간부분 가늘고 긴 물건의 한가운데, 특정 시기, 시대의 중간부분 어떤 물체의 중심부, 핵심 어떤 물체의 중심부, 핵심 어떤 물체의 중심부, 핵심 전체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전체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전체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능력, 재능 인간의 선천적, 후천적인, 지적, 육체적 능력 능력, 재능 인간의 선천적, 후천적인, 지적, 육체적 능력 능력, 재능 인간의 선천적, 후천적인, 지적, 육체적 능력 수용력, 포용력, 처리 능력 수용력, 포용력, 처리 능력 수용력, 포용력, 처리 능력 음악, 미술 등에 대해서 타고난 예술적인 재능 음악, 미술 등에 대해서 타고난 예술적인 재능 음악, 미술 등에 대해서 타고난 예술적인 재능 한 분야의 특출한 천부적인 재능, 적성 한 분야의 특출한 천부적인 재능, 적성 한 분야의 특출한 천부적인 재능, 적성 어떤 분야에서의 특별한 선천적, 후천적 기능 어떤 분야에서의 특별한 선천적, 후천적 기능 어떤 분야에서의 특별한 선천적, 후천적 기능 선물, 여행지를 기억하고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기념품 선물, 여행지를 기억하고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기념품 선물, 여행지를 기억하고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기념품 공적인 기부품, 선사품, 증여품, 재능 공적인 기부품, 선사품, 증여품, 재능 공적인 기부품, 공적인 기부품, 선사품, 증여품, 재능 친한 사람끼리의 선물 친한 사람끼리의 선물 친한 사람끼리의 선물 지역, 지구 지리적인 특징에 따라 나눠진 한 나라의 광대한 지역 지역, 지구 지리적인 특징에 따라 나눠진 한 나라의 광대한 지역 산업지구, 선거구처럼 특별한 성질이나 특징을 가진 지구 산업지구, 선거구처럼 특별한 성질이나 특징을 가진 지구 산업지구, 선거구처럼 특별한 성질이나 특징을 가진 지구 다른 곳과는 다른 특징이나 성격을 가진 특수한 지역 다른 곳과는 다른 특징이나 성격을 가진 특수한 지역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말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말 풍경 연극, 영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면, 사건 현장 풍경 연극, 영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면, 사건 현장 풍경 연극, 영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면, 사건 현장 배경, 무대장치, 한 지방 전체의 자연 풍경 scenery 배경, 무대장치, 한 지방 전체의 자연 풍경 scenery 배경, 무대장치, 한 지방 전체의 자연 풍경 view 특정 장소에서 눈앞에 펼쳐진 자연 풍경 view 특정 장소에서 눈앞에 펼쳐진 자연 풍경 view 특정 장소에서 눈앞에 펼쳐진 자연 풍경 sight 단순히 눈에 비친 광경, 풍경, 조망 시각, 시력 sight 단순히 눈에 비친 광경, 풍경, 조망 시각, 시력 sight 단순히 눈에 비친 광경, 풍경, 조망 시각, 시력 landscape 한눈에 들어오는 육지풍경, 풍경화 해안 지도상에서 보는 한 나라의 바다와 연접한 광범위한 해안 해안 지도상에서 보는 한 나라의 바다와 연접한 광범위한 해안 해안 지도상에서 보는 한 나라의 바다와 연접한 광범위한 해안 주로 강, 바다, 호수 쪽에서 본 해안 후반, 강기습 주로 강, 바다, 호수 쪽에서 본 해안 후반, 강기습 주로 강, 바다, 호수 쪽에서 본 해안 후반, 강기습 쇼의 일부로서 해수욕장 같은 모래사장, 물가 해산의 일부로서 해수욕장 같은 모래사장, 물가 해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 해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 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숨겨지거나 드러난 힘 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숨겨지거나 드러난 힘 어떤 행위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 세기, 체력 어떤 행위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 세기, 체력 어떤 행위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힘, 세기, 체력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인 힘, 정력, 활력, 원기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인 힘, 정력, 활력, 원기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인 힘, 정력, 활력, 원기 밖으로 드러나 실제로 행사되는 물리적, 정신적인 힘 밖으로 드러나 실제로 행사되는 물리적, 정신적인 힘 일, 육체, 정신을 이용해서 행하는 모든 일, 작업 일, 육체, 정신을 이용해서 행하는 모든 일, 작업 일, 육체, 정신을 이용해서 행하는 모든 일, 작업 수입을 얻게 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 업무 수입을 얻게 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 업무 수입을 얻게 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 업무 조직, 타인에게서 임무, 의무로 부과된 일, 과업 조직, 타인에게서 임무, 의무로 부과된 일, 과업 조직, 타인에게서 임무, 의무로 부과된 일, 과업 고되고 괴로운 일, 주로 육체노동 labor 고되고 괴로운 일, 주로 육체노동 labor 고되고 괴로운 일, 주로 육체노동 job 직업, 돈을 벌기 위한 일 job 직업, 돈을 벌기 위한 일 job 직업, 돈을 벌기 위한 일 occupation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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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 의사, 변호사, 교수 등 고도의 전문직 profession 의사, 변호사, 교수 등 고도의 전문직 profession profession 의사, 변호사, 교수 등 고도의 전문직 vocation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 vocation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 vocation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 calling vocation과 같은 뜻 calling vocation vocation과 같은 뜻 calling vocation과 같은 뜻 aim 목적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려는 구체적 목적 aim 목적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려는 구체적 목적 aim 목적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려는 구체적 목적 purpose purpose 구등 결심을 가지고 달성하려는 뚜렷한 목적 purpose 구등 결심을 가지고 달성하려는 뚜렷한 목적 purpose purpose 구등 결심을 가지고 달성하려는 뚜렷한 목적 goal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고생 끝에 얻는 목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고생 끝에 얻는 목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고생 끝에 얻는 목표 금방 성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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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결과로서의 목적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결과로서의 목적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결과로서의 목적 무리, 떼, 사람의 무리, 군중 무리, 떼, 사람의 무리, 군중 무리, 떼, 사람의 무리, 군중 작은 새, 양의 무리 작은 새, 양의 무리 작은 새, 양의 무리 소, 돼지의 떼 소, 돼지의 떼 물고기의 떼 school 물고기의 떼 school 물고기의 떼 shawl 물고기의 떼 shawl 물고기의 떼 shawl 물고기의 떼 swarm 꿀발, 개미 등 군중의 떼 swarm swarm 꿀발, 개미 등 군중의 떼 swarm 꿀발, 개미 등 군중의 떼 bevy 소녀, 사슴의 떼 bevy 소녀, 사슴의 떼 bevy 소녀, 사슴의 떼 kovie 한 배의 병아리, 매추리 떼 kovie 한 배의 병아리, 매추리 떼 kovie 한 배의 병아리, 매추리 떼 kovie 죄수, 폭력단의 떼 pack 개, 늑대, 군함, 비행기의 떼 pack 개, 늑대, 군함, 비행기의 떼 pack 개, 늑대, 군함, 비행기의 떼 lack lack 부족 원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에 부족 겨려 lack 부족 원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에 부족 겨려 lack 부족 원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에 부족 겨려 want 필요한 것 부족 결핍 want 필요한 것 부족 결핍 want 필요한 것 부족 결핍 shortage 필요한 만큼 보충시키지 못한 부족 결핍 shortage 필요한 만큼 보충시키지 못한 부족 결핍 shortage 필요한 만큼 보충시키지 못한 부족 결핍 결핍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해서 생긴 결핍, 기근 수요에 비해 존재량이 희소해서 오는 부족, 결핍 수요에 비해 존재량이 희소해서 오는 부족, 결핍 여행, 육상의 긴 여행 여행, 육상의 긴 여행 일반적 의미의 여행, 장거리, 외국 여행, 여행기 일반적 의미의 여행, 장거리, 외국 여행, 여행기 관광 여행 관광 여행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일정이나 거리가 짧은 여행, 소풍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일정이나 거리가 짧은 여행, 소풍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일정이나 거리가 짧은 여행, 소풍 배, 비행기를 이용한 긴 여행 배, 비행기를 이용한 긴 여행 배, 비행기를 이용한 긴 여행 선방 여행, 선방 여행 특별한 목적을 가진 탐험, 원정 여행 특별한 목적을 가진 탐험, 원정 여행 특별한 목적을 가진 탐험, 원정 여행 소풍, 짧은 유람 소풍, 짧은 유람 소풍, 짧은 유람 결과 어떤 원인, 행동, 과정의 필연적 결과, 결말 결과 어떤 원인, 행동, 과정의 필연적 결과, 결말 결과 어떤 원인, 행동, 과정의 필연적 결과, 결말 일련의 이펙트들 중 최종적인 결과, 결말 일련의 이펙트들 중 최종적인 결과, 결말 일련의 이펙트들 중 최종적인 결과, 결말 단순히 앞사건에 뒤은 결과, 결말 단순히 앞사건에 뒤은 결과, 결말 단순히 앞사건에 뒤은 결과, 결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 사건 등의 최종적 결과 복잡하게 얽힌 문제, 사건 등의 최종적 결과 복잡하게 얽힌 문제, 사건 등의 최종적 결과 vou这样 최종적인 결과, 결말, 결론, 요지, 귀결 최후의 결과, 결말, 결론, 요지, 귀결 최후의 결과, 결말, 결론, 요지, 귀결 친구 친구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 표현 친구 친구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 표현 친구 친구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 표현 만나면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는 사람, 지인 만나면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는 사람, 지인 만나면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는 사람, 지인 어떤 행동을 공유하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동료 어떤 행동을 공유하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동료 어떤 행동을 공유하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동료 직업상의 동료 직업상의 동료 직업상의 동료 공동의 운명, 목적 등으로 맺어진 동지 전후 공동의 운명, 목적 등으로 맺어진 동지 전후 영향, 간접적인 영향, 감화력 영향, 간접적인 영향, 감화력 영향, 간접적인 영향, 감화력 직접적인 영향, 효과, 효력 직접적인 영향, 효과, 효력 직접적인 영향, 효과, 효력 이로써 중등종합영단어 5천책의 유닛 22 명사 요의어 힘층탐구 2편에 실린 명사 100단어에 대한 기본 암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소리 파일로 머릿속에 심어두시고 다음편인 B편에서 빨리 듣기와 한영 및 영한 테스트를 마친 후에 반드시 단어책을 통해서 각각의 모든 단어를 1초 안에 그 뜻을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쭉 읽고 내려가면서 굳히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절대로 잊지 않고 즉시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셔서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열공하셔서 반드시 영단어 암기 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